부대들에게 이 충목들이 정작되어지는 그런 희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여서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두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광야란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정답하는 충목이 되어야 하시니 이 미래 정답으로 진정한 행복한 시간 생활이 되어지는 귀한 충목의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간 자리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으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오 나의 거미요 주의 말씀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만이 세상에 사이는 참된 빛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아간저리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에게 이만해 봐서서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모자면 주의 기희도 주가 믿지 않으며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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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생산에만 고음 들고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